WITHIN은 함께 라는 의미고 REGARD가 관심이라는 의미니까 관심 속에서 함께 하니까 계속 뭐랑 관련하여 뭐뭐에 대해 SL 이 들어가면 SLICE 자르다 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S가 들어가니까 스피디하게 SLICE 자르다 그렇게 휙 베다 깊숙이 베다 벤 자국까지 INHERITANCE IN이 들어가면 수정접투사 만들다 라는 의미고 HERI가 들어가면 상속의 의미라서 상속밖에 만들다 만드는 것 상속유산의 의미고 잘 안 외워지면 HERI가 들어가니까 HER로 생각해서 머리카락 검사로 친자를 확인한 다음 상속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구요 HER이 들어가니까 HER 그녀에게 상속하다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TRIUMPH 자체가 승리하다라는 의미가 있구요 TRUMPET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의 찬양으로 내가 이겨서 나팔을 불면서 승리를 알리는 모습 BREAST에 BRE가 들어가면 SWELL 부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부푼 가슴 DISPARATE DISPARATE는 NAT의 의미고 PARA는 나란히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란히 같지 않으니까 이질적인 MOCK MOCK 자체가 거짓된 이라는 의미에요 또 잘 안 외워지면 막 거짓말로 조롱하네 그렇게 가짜의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CLUMZY 자체가 서투른 어색한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C가 들어가니까 COLD 생각하면 편할 것 같구요 UM이 들어가면 NUM 생각해서 추워서 감각이 없으니까 서투른 어색한 AT THE EXPENSE OF EXPENSE가 비용이죠 S은 어떤 특정한 지점을 말하니까 어떤 지점에서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뭐뭣을 희생하면서 CONOUT CON이 TOGETHER의 의미고 N-O-T-E 자체가 표시하다 알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는 것을 모두 다 내포하니까 함축하다 함축된 내용을 암시하다 SF는 SUB의 개념, UNDER의 개념이죠 그리고 FRAG는 CRASH이, 부딪치다 라는 개념이니까 밑에 있었던 계급이 부딪혀서 얻어낸 권리, 투표권, 선거권을 말해요 DISPERS DISPERS ELE는 ABLE의 의미니까 이뤄낼 수 있는 실행가능한 그럴듯한 AT THE RATE OF RATE가 비율이죠 S은 지점이니까 일정 지점에서 나타난 비율로 ETHEN에 OL이 들어간 건 ALCOHOL이거든요 이 ALCOHOL은 들어가면 수분이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에탄에 수분이 들어간 ETHANOL CROSS CULTURAL CROSS가 건너다 라는 의미고 CULTURAL가 경작하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건너가서 경작하기 시작한 곳의 문화를 건너가기 전과 비교하니까 비교문화의 COME OUT AHEAD COME OUT이 나오다 라는 의미고 AHEAD가 미리라는 의미니까 미리 앞서서 나오니까 결국 이득을 보다 COME OUT COME, 오다, 아웃 밖으로 나오다 그러니까 등장하다까지 TAKE STOCK TAKE가 취하다, STOCK이 재고죠 그래서 재고를 취할 때마다 천천히 살펴보면서 점검하다, 재고 조사를 하다 JU가 들어가면 RISE임이에요 DICT는 말하다니까 올바르게 말해야 하는 그 사법권을 말해요 사법권을 가진 관할권의 BEST는 최고고 S은 지점이죠 그래서 최고 지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잘해봐야 그 지점이라는 소리예요 PED는 아이 또는 아이를 가르치다 라는 의미고 IATRE 들어가면 의사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치는 의사가 있는 소아과의 PREMONITORY PRE가 BEFORE 의미, MONI는 ADVICE, 조언하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언하니까 예고의, 전조의 AF는 TO, 방향을 나타내고 FLICT는 STRIKE, 때리다의 의미죠 뭐뭇적으로 가서 때리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까지 AND DEAR 이 N은 수정덕두사 만들다라는 의미고 DIAL은 사랑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만들어내니까 애정을 느끼게 하다 DISPUTE DIS가 AUGUST, 대항하다라는 의미고 PET는 셈하다, 평가하다라는 의미니까 반대로 셈하니까 다른의 반박하다, 논쟁하다, 명사로 싸움, 논쟁까지 SPECIMEN SPEC가 들어가면 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이는 특성대로 나눠 놓은 것들이 견본, 표본 VERGE VERGE는 INCLINE, 기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속도가 기울어서 세우는 길가, 그리고 그 가장자리 그리고 세우다 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 가까워지겠죠 SMALL POCKS SMALL은 작은, POCKS는 POISON, 독이 든 덩어리, 작은 독 덩어리, 천연두 UNDERDOG UNDERDOG은 아래라는 의미죠 DOG는 개니까 개보다 못할 약자, 약체들을 말해요 SMALLOS POCKS